방탄소년단 올해의 가수상 2년 연속 대상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1일 오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2017 마모모넷 에이션 뮤직 어워즈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이 해당하는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번 연속이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먼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또 올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환대를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더 궁금해한다. 어떤 팬덤인데 이렇게 좋아해주냐고 하더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가수라는 것이 증명해주는 것 같다. 우리는 정말 슬프지 않고 행복하다. 올해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영광을 다 느끼는 것 같다. 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베스트 뮤직 비디오와 베스트 아시안 스타일까지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언제般 사원 같은 설명을 해写다. 그리고 3관왕에 올랐다. 어떻게 해야할지. 꼭 사랑 While 다른 Si근 hydro 로봇